제즈가 나노코리아 2023 박람회에 참가했습니다. 이날 제즈는 친환경 신소재로 각광받고 있는 나노셀룰로우스를 활용한 기술과 제품을 전시했습니다. 나노셀룰로우스는 나무에서 추출한 셀룰로우스를 10억분의 1로 쪼개 나노화한 고분자 물질로 펄프에서 유래한 만큼 차세대 친환경 소재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무게는 철의 5분의 1이지만 강도는 5배 높아 플라스틱 대체제로 활용할 수 있으며 생분해성, 형태 안정성, 높은 열 안정성, 용이한 성형성 등이 장점인 고기능성 신소재입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나노셀룰로우스로 만든 듀라크를 활용한 화장품과 자동차 도료 분야의 적용 사례를 비롯해 복합 소재인 우레탄 고무 분야를 적용한 침대 매트리스폰과 차량 전동벨트 등이 전시되어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이번 행사가 제즈의 기술력을 많은 대중에게 선보이는 뜻깊은 자리가 됐길 바랍니다.